자 여러분의 고민을 만나보겠습니다. 익명2님 남자분입니다. 룸메가 1년 가까이 짝사랑을 가장한 어장 속 물고기 생활을 하는 중인데요. 자꾸 저한테 연애 상담을 해서 짜증납니다. 너는 그냥 어장관리 당하는 거라고 몇 번을 말해도 제 말은 무시하고 그 여자애가 잘해준 내용만 말해요. 룸메이트라서 말을 무시하는데도 한계가 있고 듣기에는 속 터지고 좋은 방법 없을까요? 음 사이버 연애 같은 느낌이네요. 그렇죠. 이 친구가 봤을 땐 그게 다를 바 없죠. 예전에 제가 이제 저는 원래 그 교양 채널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실제 상황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이런 비슷한 게 있었습니다. 여자분을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17년을 만났더라고. 뜯긴 돈이 2억이 넘어요. 여자분이 57세 남자가 27세. 아 27살? 나이를 몰랐던 거예요? 나이를 속였죠. 경찰서 가서 알았어요. 근데 이제 이게 자기가 들을 때는 자랑하고 싶으니까 얘기할 사람이 없어서 친구한테 얘기를 하는 건데 본인이 백날 얘기한다 그래도 그 친구가 좋아서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걸 막을 수도 없는 거고요. 험담을 해도 들리지 않을 거고. 그냥 룸메이트인 죄죠.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연애 상단도 아니고 그냥 자기의 자랑을 얘기할 뿐이다. 그거를 본인이 판단할 필요는 없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듣기 싫으면 그만해. 이 정도만 할 수 있는 거고. 그렇다고 본인이 대신 사귈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려려니 저러다 끝나겠지라고 넘어가야죠. 해결 방법을 굳이 찾으면 힘들어집니다. 친구 얘기는 뭐다? 본인 얘기다.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본인일 수도 있고 친구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근데 뭐 이게 본인 느낌은 살짝 안 들고요. 본인이 이제 짜증이 난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자기도 여자친구가 없거든. 자기도 없는데 쟤는 있는데 있는 거 같지도 않아. 근데 자꾸 내 위에 있으려 그래. 그게 짜증이 나는 것뿐이에요. 너 이런 거 아냐? 아니 너 모르겠다. 야 근데 있잖아 얘가.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짜증이 나는 거야 그냥. 그 말로 시작해서 그 말로 끝나는 게 다 싫은 거죠. 네. 그러니까 뭐 밥이라도 사주면서 얘기하면 좋을 텐데 자랑을 하면서 거기에 자기의 모든 걸 다 쏟아놓고 난 없는 거를 당연히 깔고 가고 막 이러니까 모든 게 듣기 싫은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몸에 악밖에 안 남았습니다. 조심해야죠. 근데 뭐 본인이 보는 입장에서는 그 친구가 굉장히 안쓰러워 보일 수 있는데 그 친구가 봤을 땐 이 친구가 또 안쓰러워 보일 수 있는 거죠. 서로 돕고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뭔가 그 프리미어리그에 계신 게 아닙니다. 4브리그나 5브리그 정도에서 지금 보고 계신 건데 자 아무튼 야식이라도 소개한 다음에 뭘 좀 시킨 다음에 얘기 들어주는 거 그렇죠. 먹으면서 듣는 동안 만드는 거 얘기만 들어주면 되잖아 그냥. 먹는 동안 마흔 동안 음 안 먹냐? 이런 느낌. 또 들어줄 테니까 또 뭐 시키자. 뭐 이렇게. 재밌네 얘기 재밌네. 계속해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친구도 깨락했죠. 어? 내가 여기도 이용당하고 있는. 그때 많이 늦었으니까 그때까지 잘 이용하시면 됩니다. 언더독 대 언더독. 네. 자 이분께 용국이의 1침. 사실은 불쌍한 친구입니다. 밥이라도 사주세요. 이 친구가 굉장히 불쌍해해요. 언니 얘기할 데가 없는 거야. 그렇죠. 이 친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넘어가시죠 그냥. 룸메이트가 왜 룸메이트겠습니까. 이런 것도 좀 부대끼고 그래야죠. 그렇죠. 그렇죠.